안녕하세요. 누가 자네를 묶어놓았는가 학원 제20회차 정혜연입니다. 오늘은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어느 평범한 아버지 딕과 그의 소중한 아들 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릭은 태어날 때 탯줄이 목에 감기는 바람에 혼자 움직일 수도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태로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의사들은 부모에게 그를 포기하라고 했지만 부모는 릭에게 포기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노력 끝에 릭은 컴퓨터로 간단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릭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달리고 싶어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달리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업고 휠체어에 태우고 또는 안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처음 출전한 8km 자선 달리기 대회에서 그들은 꼴찌에서 두 번째로 완주하는 것을 시작으로 마라톤 완주 64차례, 철인 3종 경기 완주 206차례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웁니다. 아들은 말합니다. 아들, 네가 없었다면 아버지는 하지 않았단다. 그렇습니다.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지요. 그것은 기적이라고. 그러나 기적은 없습니다. 가족, 사랑이라는 그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불자님들께서도 지금 가족이 곁에 있을 때 많은 추억 만들고 가족과 함께 행복함 많이 만드시길 기원 드리며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66페이지 하늘은 높고 땅은 인자다의 내용 중 지난 시간에 이어서 69페이지입니다. 요즘은 남자가 아녀자의 일을 하며 여자는 남자의 영역까지 거침없이 해결을 해나가는 것이 과거와 같이 큰 허물이 될 것도 없고 과히 이상스럽게 여기지 않음은 물론 오히려 남녀의 분별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시대적 상고의 폐품으로 취급받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 이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태양의 에너지 못지않게 달의 에너지도 만물을 생장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며 다시 말해 태양의 양기는 점점 더 빛을 잃어가는 반면에 달의 음기는 더욱 강해져서 결국 세월이 갈수록 밤은 길어지고 낮이 짧아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아내의 남편들은 보편적으로 무능하고 활동력이 부족한 아내의 남편들은 승승장구하는 여건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해와 달이 합하여 하루를 만들듯 아버지와 어머니의 능력이 합해져서 한 가정을 만드는 이치와 다를 바가 없으며 결국 달의 기운이 강해지는 만큼 해의 기운이 약해지는 것과 같이 어머니의 능력이 강해지는 만큼 아버지의 능력은 약해진다. 하루가 밤으로만 될 수 없고 또한 낮으로만 될 수도 없다. 우리는 자연의 이치 속에서 근본을 위배하며 살 수도 없다. 해는 해로서 달은 달로서 최선을 다할 때 그리고 하늘은 높고 땅은 인자할 때 만물은 힘차고 건강하게 성장할 것이며 바로 이것이야말로 자연의 진실된 조화와 분별의 원칙이다. 스님의 글 하늘은 높고 땅은 인자하다의 내용이었습니다. 누가 자네를 묶어놓았는가 학원 제20회차 정혜연이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의 관심이 더 많은 발음 불법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SIB 불교 교육 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한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후원은 ARS 060-700-2037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